아기 소리가 왜 나? 아기 소리가 왜 나? 아기 소리가 왜 나? 잠깐만 뛰지마 나 무서워 아기 소리가 왜 나? 지금 우리 아기 방에서 나왔잖아 손을 먹었습니다 아기 방에서 나왔잖아 아기 방에서 나왔잖아 팬이 봐 강아지 강아지가 저희 집 핫도그랑 삼촌이가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귀신을 보는 듯한 그런 반응들을 보인적이 있어서 가끔 허공에다 막 짖더라고 아유 집에서 어이구 형 한번 보여주세요 어이 개 무서워 보여지나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폐 오우 뭐야 가볼까요? 가보자 어이씨 뭐 의자가 있어 뭐야 니가 피치는거 위주로 내가 찍어야겠다 너무 어두워서 강아지들이 위험하니까 일단 가방에다가 넣고 지금 일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사는건 확실한거 같은데 사람이 안사는건 확실한거 같은데 이거 의자가 무섭다 공포영화 bgm 깔리는거 같지 않냐 지금 어? 저 아이스박스 뭐야 아니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폐가 어디 갔는데 오우 야 조심해 어우 소리가 무서워 이거 어 이런거처럼 폐가 갔는데 이 막 그 장기림에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아 진짜? 그런 폐가 있었어 잘 왔어? 오케이 폐집할거니까? 잠깐만 여기 입구까지는 어후 이런거 봐봐 이야아 보이나요? 되겠냐 이거 이거 살아있는거야? 살아있네 모니터 해봐 어 야 가운데 스파이더맨 그니까 아 이쪽에 극힘스러우니까 일단은 가까이 가지 말고 야 핫도그 무서워가지고 아야 거미줄 핫도그 조심해 그런거 안돼 안돼 일단 입장해볼게요 여기가 쟤가 좀 겁이 많긴 한데 뭐가 겁이 없다며 난 겁이 없는데 내가 캐리해줄게 어어 또 나가려고 조심해 야 얘 놓치고 여기 들어가서 놓치면 우리 X때 여성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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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증막이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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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혜귀신 창문 창문 너무 무섭잖아 문 열려있는거 엄청 무서워 대-박 문이 왜 열려있어? 삼성 결정하고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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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용 한즘마 입니다 여기 입구구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오 하자드 하는 느낌으로 저는 솔직히 근데 좀 평소에 귀신을 많이 무서워해서 근데 정꼬씨는 귀신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뭐 무적이죠 저는 평소에 공포영화도 잘 보고 저는 공포영화 혼자 못보거든요 공포영화 즐겨봅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 하얀 강아지가 삼성이가 이렇게 귀여워 하얀 강아지가 애군을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삼성이가 지켜줄겁니다 나는 검은 강아지인데 너는 안 무서워한다며 괜찮 우리 애기들 잘 보호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갑시다 잠깐만 1렙템 귀신이 덤빌 수도 있으니까 갑니다 자 그럼 당신이 제가 비춰지는데만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분은 벨을 누르라는데 아니 띵동 여기 전기가 다 끊어져서 아마 안되겠죠 여기 눌렀으면 대박이다 일단 문을 열겠습니다 열어보십쇼 자신 있으니까 제가 비추는 쪽으로 영상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제가 먼저 가요 나도 내가 먼저 가고 싶지만 내가 찍어야 되니까 별거 없네 여기 여기 거울 한번 잘 나오죠 저희가 일단은 혹시 몰라도 장갑이랑 저는 안경도 보안경식으로 착용했구요 일단 저희 들어가기 전에 저희 삼성과 핫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될까 들어오세요 따라오시는거죠 매표소 매표소 잠만 안에 봐봐 깜짝이야 안에 보이세요 불 났냐 뒤에 문 안 닫고와도 다르지 닫지 말까 닫지 말까 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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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놓자 도망쳐야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별건 없네 자 또 그 잘 보이시나요? 삼성 지켜줘 갑옷 시작 일단 보세요. 노를 졌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았다 고은? 고흐 도 아니고 고은? 고은 시인이라고 유명한 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지 못해 긁고 글자가 너무 무섭게 해 일단 아니 야 이거 존함 무섭지 않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지 못해 긁고 어? 삼성님 반응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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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넷이 있고요 열어볼까? 신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 거울이 났어 한번 한번 싹 비춰볼까? 오케이 열어보자 쥐 나오는 건 아니겠지? 별거 있진 않네 여기 여성 전용이라면서 저거 뭐냐?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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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트플립이라고 하지 않냐? 제트플립 이야 보이시나요? 여기서 사람 한 명 죽어 나갔을 것 같은 느낌 다 비춰지죠? 대박 럴링머신 잠깐만 여기 이게 캐비넷 깜짝이야 캐비넷 찜질방 준수상 준수상입니다 화투 도박팽이 일체린지 화투 도박팽이 일체린지 행복한 상상 이거 몇년도냐? 2004년도 여기 폐업된 지 얼마 된거야? 거의 한 9년 10년 아니지 엄청 창업시 창업시 빨리 오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거의 20년이 돼요 한 번 열어볼게요 괜찮아요 열어볼게요 깜짝이야 별거 없죠 오 야 소리가 오 왜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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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바닥에 뭐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들어가서 한 번 열어볼까요? 그래 소리가 여기서 공포영화 사운드가 되겠다 목걸이 목걸이 가져가서 집에서 쓰면 진짜 자주가 되려나? 그렇지 내가 들은게 있는데 귀신을 만나면 좌표 뭐라고? 지평좌표계? 지평좌표계 들어봤어? 귀신이 고정을 못하니까 귀신을 중독 때문에 귀신을 만나면 지평좌표계를 뭐라는데 좋는다 귀신한테 물어봐서 지평좌표계 고정을 못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피지컬 싸움으로 가는거지 너 있고 쇠파이프도 붙었잖아 무서워 하여튼 여기는 와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옛날에 VJ특공대에서 찍었나봐 황승현 아나운서 어 어 이 아저씨 뭐야 이게 초반과를 위해서 야 위에 이거 봐봐 진짜 무서워 이거 무슨 나무에서 직접 하나 보다 지금 약간 이겨두고 있는거 같아 어 얘도 존나 무서운게 뭔지 알아? 뭐 등골이 좀 써누래 뒤를 보고 무서워 이게 암흑이야 여기 보세요 글자가 너무 무서워 적었으면 돼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범을 얻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이걸 읽는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 묵을 깨우는 주문일 수도 있어 다 읽으면 안내해볼게요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볼게요 뒤에가 좀 무서워 뒤에 한번 비쳐봐 뒤돌아보는게 무서워 진짜 들어가자 어 좀 냄새가 근데 위에 거미줄은 조심하고 좀 숙여서 오 나이스 오오 들어가 니가 비쳐야되는 냄새 여기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냄새 나무 썩은 냄새가 나무 썩은 냄새가 나무 썩은 냄새가 어 뭐야 조심조심조심 일단 지금 저희 애기들은 말짱합니다 무사 삼성 무사 핫동 무사 얘네 어디 보는지 보자 너가 보는데 보고 있어 누구세요 네 계세요 오오 저는 삼성이가 있습니다 계세요 없는거 같은데 여기는 목욕탕실 들어갑니다 오우 쉣 가봐 미쳐봤자 풀샷 한번 가자 뭐 특별한건 없는데 발주시 응 물하면 더 무서운데 지금 응 옥사우나 잠깐만 응 아니야 옥사우나 옥사우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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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디? 천천히 해 천천히 잠깐만 또 뭐야 이상하게 너 왜 누웠어 여기 오케이 난 좀 먹을게 핫동을 무서워서 앞을 못 봐 시간이 가고 있어 뭐? 구라야 야 여기 3시 32분 정도 멈춰나요? 일단 여기 좀 더 가볼까요 여기 노천탕 노천탕 왜? 아니 여기 너무 음습한데 들어가자 그래 먼저 가 아까 내가 먼저 갔는데 잠깐만 여기 돌았을때 누가 있는거 아니겠지? 내가 있잖아 왜왜? 보여? 저거 뭐냐? 여기 누가 고무색 같은 느낌? 이게 옥이야? 옆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냄새가 안나네 냄새가 안나네 옥이랑 땜민지 마시길 이곳에서 땜민지 마시길 이곳에서 땜민지 마시길 야 이거 뭐야? 여기 저기 여기 소박장 같다고 냄새 맡아 여기 냄새가 안나네 이곳에서 땜민지 마시길 야 미쳐봐 이곳에서 땜민지 마시길 이곳에서 땜민지 마시길 위험합니다 도망가자 튀겨 다음날 다음날 무슨상 야 뭔소리야 뭔소리 들었어? 그냥 문소리 아니야? 문은 내 발이 걸렸어? 몰라 나 안됐는데 나 워커라서 전XXX 무슨 소리 났어 일단이야 일단 그냥 머리 아프시려고 해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짜로? 진이 진짜 장난치지마 아 야 야 아 미안해 무서워 어 이거 좀 무서운데 여기서 가겠습니다 가자 이거 천타 불안증나? 아 아 될까 우리? 꽃탕 꽃꿈 꽃탕? 얼른의 시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여자 모유탕을 처음 와보네 아 그러네 이렇게 이런 기회로 안에 이 붙여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봐봐 들어 볼까? 가는?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가야 되무서울까? 남겨지는 자가 무서운건가 먼저 가는 자가 무서운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해갈걸 해야지 아니 그니까 이럴 때 공포영화에서 보면 먼저 남겨지는게 이득인가 둘 중 하나야 먼저 가는 애가 죽을 때도 있고 뒤에 남겨지는 애가 끌려갈 때도 있고 뒤에 남겨지는 애가 끌려갈 때도 있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문을 닫으면 되는건가? 닫지마 오우 시바 아 오우 오우 야 오우 야 이건 뭐냐 여기 오우 오우 이거 그거다 장작되는 아 시체를 소각하는데 네 우와 와아.. 야 손손이 쫄아서 들어봤어 여기 뭐 있나본데 냄새가 좀 안좋아 간다 잠깐만 한번 풀샷 미쳐봐 카메라 카메라 거기서 무신하고 문 닫았어 여기는 뭐죠? 여기가 노천탕 가자 제가 열어야? 내가 먼저 가 여기 바깥인데? 진짜 리얼 노천탕이네 나가볼까? 시원하다 여기 노천탕이 있구나 여기 어떻게 망했냐 시설이 좋아 단신욕탕 원래 이렇게 위에 봐봐 이런데 비추면 귀신나고 이러는거 아니야? 저기로 가보자 뭐라고 써있어 뭐 살아있어? 살아있어?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요 음이 굉장해 여기 뭐야 여기가 뭐야 가볼까?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문 같은게 있어 근데 거미줄이 좀 있는 것 같아 거미줄을 안에만 비춰봐 먼저 들어가 여기 그건데 연결되는 아 뭐가 있어? 잠깐만 왜? 계단이 있어 지하로 다 비춰줘 니가 일로 올 풀어봐 야 이거 되겠냐? 니 무게 어딨어? 셔팔콜 거미줄 좀 다 칠해서 여기 정말 무서웠네 여기 위험한데 살살해 살살 쫓아오게 돼 쫓아오게 돼 가봐 가봐 지하실 보통 이거 보스전이잖아 들어가면 문 닫히고 여기 귀신 서있는거 아니겠지? 삼선아? 야 여기 들어갔어 왜? 삼선아 삼선이가 멀쩡해 삼선이가 귀신 쫓는 애니까 왜왜왜왜 물인가? 물 던져봐 이거 물인가 봐요 던져볼게요 짠깊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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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ㄷㄷ ㄷㄷ ㄷㄷ ㅇㄷ 여기로 가는거 맞아? 어어 와씨 와 이거 바이오아저다가 이렇게 어? 이거 아닌데? 뭐야? 맞아? 어 맞아 야 바이오아저에서 이렇게 안 벗어버렸어 ㅅ 진짜 우와 보겠어 우리 정말 엄청나 진짜 이럴다 뒤에 비추는데 뒤에 서있고 누가 봐봐 저기 뒤에 왜 쫄아 왜 쫄았어 아니 나 이거 찍으려고 이쪽 왔지 공소영어랑 저한테 한 번 해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아 공평원에서 기상님이 노하신다 어 얼짱오이? 오이도 얼짱이 있나봐 얼짱이 된다 이런건가 만원이야 여기 누가 이렇게 가네 이 옷이 좀 깨끗한데 어 그리네 이거 왜 깨끗하지 뭐라고 써있냐 제품명 이거 재질이 무재 무재해 이 재질이 좋은건가 없네 청소하는분들 뭐죠 이거 보이네요 이거 이거 뭐야 부적 아니야 봐봐 부적인가 좀 옆으로 밑으로 좀 안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나 지금 밖에서 어깨가 막 갈리는데 나도 가자 여기 공판이 와 여기 환기가 안 돼? 봐봐 따라와봐 울고 넘어 저기 효과 거꾸리 여기 뭐야 악면 완전 뭐해 건방 여기 여기 비춰봐요 여기 여기 거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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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섭게 이야 위에 곰팡이 야 여기 비춰봐요 멘탈 치우고 거울 여기 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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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야돼 가 가자 저기 여기 문부터 생각보다 괜찮은데? 별로 안 묻어놨는데? 그래? 근데 냄새가 너무 안 좋다 빨리 나갈게 없다 여기 똑같은데? 어이씨 셰프 여기는 뭘로 다 연결되어 있는거지? 지옥 노래방 노래방이야? 어 밑에 대박 이거 뭐야? 근데 뭐 밑에 못 내려가나? 물이야 아까랑 똑같이? нев мам 소환 나 냄새가 너무.. 여긴 대기실? 수돔 저기 저기 잠시만요 화장실 신발 보라 화장실 다 부셔졌냐? 부셨어? 거울 찍어봐 안 무서워? 괜찮은데 이거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가? 그때 비트코인 안 봤을걸? 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여기는 방문객 아니 아니 여기가 원적 뭐? 말이 무섭다 암염 원적외선 말이 무서워 봐봐 야 지금 배터리 44%야 개시다 44니까 뭔가 불길 오 쉿 방문인게 사람이 온다는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저쪽에서 찍어야겠다 사람이 온다는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 어마어마한가 너무 재밌고 싶지 않아 야 여기는 지워졌냐 왜 누가 뗐어 그 갈피를 아마 바라만 더듬어 볼 수 야 잠시만 핫도그 쫓았다 여기 들어가볼까? 암염 원적외선 방 들어가봐 저게선이야? 야아 우리 장난칠게 없기 이끼 없기 오케이 오 여기 이거 아까 거실 어 아닌데 오씨 주방인데 여기 주방이모? 좀 배고픈하다 이분이 여기 라면 되나요? 에이 라면 안되나요? 에이 에이 이게 무슨거야? 손손아 괜찮아? 이거 저기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 아니면 얼음있나 손 한번 넣어볼까 야 신발이 무서워 오씨 오씨 니 그림자 보고 놀랐어 지금? 어 니가 좋아하는 산타 레이밍 어? 아 먹방하자고? 머리 입는거 아니겠지? 아무것도 없구요 아무것도 없구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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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무것도 없어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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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그 왜요? 여기 한번 생각해볼까요? 응 저거 왜요 뭐가요? 손을 넣는게 뭔지 알아? 1이 없어 그러니까 1도 없고 21도 없고 63도 없어 방사기술 같은 건가? 1, 21 21, 63 아, 1 21, 33, 63 어?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지? 글쎄 아, 공통점 1하고 21하고 두 개 아, 몰라 캔이지 여기 올리비아 세 아니야? 어? 야, 안 열려 오, 맞혔어? 나 머리 모양만 보고 알았지 아, 안 열려 아, 버리지 마라 노래방 마이크 가면 보다 덮개 응 여기 안에는 휴게실인가? 여기 안에는 휴게실인가?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자, 가자 오늘 들었지? 응 나도 들었어 하지마 하지마 남아져 사람 좀 들렸던 것 같은데? 뭐 열다 응 나 왼쪽 남았나? 개인 토글방 토글방이니까 비트코인이 토글라는 생각 아니, 그냥 채굴이지 아, 채굴 여기는 별거 없네요 야 뭐야 이거 새해 죽은 거네 모든 찐지방 안에서는 요플레 유사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찐지방 안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어? 모르지 물 여기는 야 여기는 자도 되겠다 카메라 줘봐 내가 너 따줄게 빨라 인해 줄게 가봐 야 잠깐만 핫도그 숨었어 여기 위험해 여기 위험해 핫도그 숨었어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뭐야 왜 치반도 놓쳐 저거 진짜? 어 진짜 진심 야 핫도그 숨은 거 보니까 저거 있어 야 너 한번 봐봐 아이고 왜 야 누가 누가 일찍 끝났지? 어 hype 그치 됐어? 어 자 다시 가볼까 아니 저희가 2층을 안 돌아봐가지고 다시 2층에 가보려고 하는데 아까 나오는데 저희가 문을 이건 진짜 주작이 아니고 문을 열어놨는데 네 닫혀있더라구요. 무서워서 열어놨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있는거야. 여기 사람이 있나? 여기 있을리가. 여기 차가 안다니는데. 일단 왔으니까 2층까지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철사랑 괜찮아? 겁먹은 표정? 얘네들이 있어서 안 무섭다 그랬지. 저희는 강아지 헌터. 고스트파스트. 일단은 왼쪽이었지? 어. 한번 갑시다. 봐봐 지금 또 문 열어놨는데 닫혀있으면 진짜 큰일지. 이거다. 2층. 올라가볼게요. 머리 조심. 으흠. 뭐야 왜. 뭐야. 조심해. 열리겠네. 제습기. 저거 보물상자있다. 제습기 위에. 저거 보물상자있다. 제습기 위에. 어? 어? 저거 열어볼게요. 보물상자. 비밀번호가 있는데? 아까 우리 비밀번호 봤잖아. 1. 21. 33. 63. 60 몇인데?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 아니 캐시박스. 이거 이쁘다 이거. 캐시박스. 돈 들어있는거 아니야? 어? 꽉 차있어 뭐가. 꽉 차있어? 지폐로 꽉 차있는거 아니야? 열쇠 아까 열쇠 있었잖아. 오 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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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와 전벽이던가? 야 지금 조그맣게 얘기해 무서우니까 방 탈출중이지네 아 나 여기 흥분했나봐 돈이네 여기 나왔나 갑시다 캐시박스 우와 잠시만요. 조심해. 여기 밖엔 뭐죠? 어 잠깐만. 거대 괴수들 있어. 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아 이게 너무 징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아니야. 야 빨리 빨리 빨리. 자 얘네 한번 비춰주고요. 뭐야 이거. 언더하머인데. 아 진짜? 얼마냐? 아니. 여기 기운이 안 좋은가 봐. 핫도그 지금 들어갔어. 아니 언더하머인데. 언더하머가 20년 전에도 있었다고? 잠깐만. 야 이거. 어 뭐야. 야 왜. 핫도그 조심해. 왜 그래. 야 잠깐만 찍고 있어 봐. 비상. 이거 탈출하려고 그래요. 다음대로. 이리 올라와. 너 약간 옷을 되게. 감단 입고 왔다. 나 지금. 고스트 바스터즈 헌터거든. 오케이. 아께 한번 눌러주고. 삼성. 아 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귀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 갑니다. 오오 신발. 네. 저거 신발 선물로 주면은. 어헤 이 ㅂㄹ. و Roadster 스페인. 뭐야? 누가 온 거 아니야? 누구세요? 근데 누구 그거 입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확인하고 해야 해. 아니면 이 친구 먼저. 밖에 이거 또 문 닫힌거 아니겠지? 바람 때문에 안쳤나? 네 진행합시다 무서워서 못내려가겠네 무서워서 못내려가겠네 아 나 못내려가겠어 저 진정 좀 하고 여기 봐봐 여기 옷장이네 별거 없잖아 그거 행거같은 아 존나무 이야 병풍 병풍과 뭐하는 데야? 저 창문 깨진거야? 밖에 뭐가 불빛이 보이네 병풍 밟으면 안되겠지? 밟으면 안되나? 위험한데? 병풍을 세워볼까? 어 이거 뭐야 폭탄 난다 어? 3일 민혁폭기 실패 민혁폭기 실패 실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가지면 안되나? 저거 도주바다 이름도 해줘 이거? 근데 쓰림 미쳤나? 이거 안되나? 노가자 아저씨 이거 노가자 아저씨를 사는거 아니야? 저거? 아 이거 여기 여기 물품들은 인터넷에 있는거 보니까 이거는 얼마저번에 누가 사놨나보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공세용품인가? 프린트 용기 잉크잖아요 들었어? 뭐야? 아 내려갈수도 없고 1층에 뭐있나봐 이게 뭐야? 노세요 지평좌표기 알지? 일단 빨리 빨리 들어가 오우 오우 신맛소리인가? 생각보다 무서워 오우 오우 야 이거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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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야? 진짜로? 아 저 2층 올라오니까 왜 이 시랄이야 왜? 이거 들은거 아니겠지? 응 지금 몇시지? 몰라 잠시만요 이거 진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야 되겠다 오우 지금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로 대박 모르는 번호로 번호 보이니까 지금 11시 10시 40분이거든 오우 오우 누가 왔네 와서 지금 나 차 밖에 세워놨잖아 응 전화한거 아니야? 근데 누구 세워했으면은 그럼 대답을 했겠지 그게 아니야 아 씨 나 모르겠어 여기 사는 사람이 있나? 내 차에 번호 보고 전화한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이런 데서 산다고? 여기 사는건가? 이거 뭔가 열지 마 하지 않아? 뒤에 있는거야? 화장실? 여기도 문이 방문? 오 씨 이발 열어봐 화장실 잠깐만 여기 뭐 화장실 이게 다 깨졌어 아 냄새가 너무 많아 문 닫아 1층부터 깨졌던네 1층부터 깨졌던네 여기 와보자 자꾸 소리나가지고 정말 가슴이네 열어봐 오우 시발 오우 야 여기 정말 무서워 야 이거 진짜 사는 사람이 사는데 오우 싱거워 아 지금 또 마려 배 아프기 시작했죠 뭘 써있냐 핫도 용형 뭐? 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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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있나봐 이거 봐 흔적이 봐봐 흔적이 봐봐 흔적이 봐봐 야 뭐야 아니겠지 시발 야 이거 봐봐 사진 보자 야 그걸로 건드리면 저주받아 응 야 밖에 뭐야 아아 아아 너 나보다 무서운건 잘 못하는데 오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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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냐 잠깐 무슨 소리였는데 여기 옥상이네 조용히해 봐 자 또 상상의 소리인거 같은데 아 야 이거 와 이런거 이거 셀카 그거 주나 봤지 핸드폰 받침대 아 아 아 맞네 누가 살았네 이거 그러네 너 20년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거의 한 19년 한 20년 근데 누가 살았나봐 중간중간 어 열러와봐 엠브로니 어머링 어 열어봐 아 뭐가 있진 않죠 어떻게든 시계가 있어 시계가 있어 박 호박 뭐야 나가서 이거 밖에 해야되나 아니지 저주받아 그래 여기 1층하고 전화되나보다 이거 이거 소리 안났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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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말도 안돼 애기소리가 왜 나 조용히해봐 잠깐만 뛰지마 나 무서워 야 애기소리가 왜 나 뛰지마 야 지금 우리 애기방에서 나왔잖아 펜이 가 아니겠지 아 시계가 나 아 저 그림 뭐야 얘 방 안에 들어가봐 아 아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여기 부적이 있어 그러니까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아 애기소리가 뭐야 1층에 일단 뭔가 존재가 있어 다른 사람이든 여기 사는 사람이든 여기 사는 사람이든 여행 갈려고 뭐야 이거 그림 봐봐 애기가 있네 여기 귀신이 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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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 아 여기 귀신이 있나봐 아 아 아 아 1층에 가야되는데 집에는 가야될 거 아냐 아 1층에 전화 한번 해보자 이걸로 2층에 가 뭐냐고 이거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나 못 뛰어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나 못 뛰어 나 진짜 무서워 뛰면 사고나 천천히 가 천천히 무서워